네 안녕하세요 안내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 내 혹은 가족 내 결핵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잠복결핵 검사를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복결핵 검사는 일단은 결핵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은 집단에서만 검사를 시행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을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반절은 평생에 걸쳐서 결핵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50% 그리고 2년 이내에 결핵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5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2년 이내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결핵으로 진행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집단들에 한해서만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잠복결핵을 진단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치료의 부작용과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복결핵에서 결핵으로 진행을 했을 때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도 있고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효과 대비 계산을 했을 때 이득이 더 큰 집단을 잠복결핵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결핵 진료 지침에서는 일단은 이 세 가지 전염성 결핵 접촉자분들은 2년 이내에 결핵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한 결핵 발병 고위연구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 이 세 그룹에서만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결핵을 OECD 발병국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적으로 취약계층이나 병역판정 대상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이런 집단시설 종사자나 학생들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잠복결핵의 10%가 결핵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반절은 2년 이내 결핵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중에 그 높은 집단 중에 하나가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50%는 2년 이내 결핵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행을 하냐? 노출 직후에 일단 1차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을 하고 이후에 8주에서 10주 이후에 2차 잠복결핵 검사를 시행하도록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 1차와 2차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는데 1차 잠복결핵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일단은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여기서 암기라 해주셔야 되는데 에이즈 환자분들 장기 이식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류마티스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으로 TNFR 알파 기량제를 드실 예정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은 치료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8주 이후에 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9개월 혹은 4개월 3개월 동안 잠복결핵 치료를 완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TNFR 알파 기량제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2차 잠복결핵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잠복결핵 치료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만약에 음성이라면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여기 2세 미만 아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하튼지간에 결핵 발병 고위험군 환자가 결핵 환자와 접촉을 했을 때는 1차에서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8주간은 결핵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에이즈 환자분들은 쭉 치료를 이어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 외에 고위험군 환자분들은 음성이 나오면 치료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위험군이 아닌 결핵 환자와 접촉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2차 검사까지 시행을 해서 만약에 중간에 한 번이라도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 치료를 시행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65세 이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65세 이상이 따로 언급이 안 돼 있는 이유는 65세 이상 환자분들께서 잠복결핵 치료를 할 경우에는 간독성이 올라가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런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되 65세 이상이면서 결핵 환자 접촉을 했는데 특별하게 기저질환도 없고 증상도 뚜렷하게 없다 그럴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해볼 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제간에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잠복결핵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차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차까지 결과를 보아야 최종적으로 잠복결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잠복결핵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1차와 2차까지 해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염근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음성이 나올지라도 2차 결과까지는 일단 치료를 유지하고 2차 결과에 따라서 에이지 환자는 음성이 나와도 끝까지 치료를 유지하고 나머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2차에서 음성이 나오면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염근이 아닌 그런 집단분들은 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판단할 수 있고 여기서는 엑스레이는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결핵 환자와 접촉을 했을 때 잠복결핵 검사를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고염근에 대해서 잠복결핵 검사를 어떻게 시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